1일 주간은 30에서 40급 가물취에 세수했구요. 장어 소식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한번 여쭤봅니다. 화이팅! 오늘의 미끼는 어제와 같은 미끄라지와 말린 민물 장어입니다. 육대의 비율로 써보겠습니다. 육은 미끄라지고요. 이는 말린 장어 미끼입니다. 육은 미끄라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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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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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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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